쓰리고 사. 한도인데? 저 천원대요. 쓰리고 사는. 제가 결국은 두 패로 하거든? 두 패로 하면 하루에 한 2만 8천원, 2만 7천원 정도 떼더라. 근데 우리는 그걸로 뭐 안 먹어. 우리 돈 5만원씩 걷어서 먹어. 아니 그 초점스럽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5만원씩 걷어서 뭐 사다 먹으면 그러지, 그거 안 먹어. 자기네 집에서 평상시에 먹는지는 모르겠는데. 고수소부 같이 안 친다고? 아니요. 나는 솔직히 집에서 옛날에 고수소부 치는데 나 동생 있어 여동생. 근데 셋이 치면 돈 잃으면 나 아침까지 절대 못 일어나겠다. 내가 돈 준다 보니 형이 돈 줄게. 야 일어나자면 안 돼. 근데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치야지. 나 그래서 이걸 안 치는 거예요. 내가 성질이 참. 근데 실력이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. 실력이 없지. 그니까 난 다 지니까 그러겠지. 솔직히 말해봐요. 아니요. 난 솔직히 옛날에 장기 둬도 우리 형한테 치면 하루 종일 둘자 할 때 일어나자면 안 했어. 그짓말 아니. 맨날 져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져. 얘기할 거 없지. 그냥 재미가 없어요. 지니까. 재미가 없어요. 그래도 잘 치는 것도 없고. 솔직히 나는 그냥 구경만 했는데. 구경해도 뭐 솔직히 양쪽에. 내가 알아듬? 뭐 독박인. 박이라고는 이래요. 옛날에. 박이야. 지금도 그 하트 친구 박이라고. 양쪽 사람 다 져야 되더만 그게. 그게 난 그걸 몰랐어. 아 독박을 쓰냐? 왜. 어떻게 쳐. 양쪽. 세시 치러 가는 거 아니야. 뭐 잘못하면은 두 사람 다 져. 네. 뭐지. 여ling. 여ling.